이번 주까지 눈치 게임으로 갑니다 다음 주부터는 목소리 크게 목소리 작으면 탈락 하나 해봐 하나 둘 셋 셋 셋 넷 끝하면 탈락이야 알았지? 큰 목소리로 여보 코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놔보단 준비 시 안돼 안돼 준비 시 하나 일 멋있다 멋있어 하이파이파이파 3학년 어느 초등학교 2대보습초등학교 이때 들어가면 좋은데 우리 엄마 그랬어. 2대 나온 여자 만나라고. 2대, 2대 구속 초등학교도 2대하고 탔습니다. 자 우리 친구는 몇 살? 연장 여자. 아빠. 미룡이. 아빠. 아빠. 차 한 거 계속 반말이냐 나는. 괜찮아 괜찮아. 너랑 30살 차이는 날 것 같아. 제일 좋아하는 선수가 누구예요? 몰라 이래. 이태근 선수. 그런데 옷은 강정호 선수. 겉과 속이 틀린다. 여러 가지 있잖아. 어떤 것도 있으니까. 이태근 선수 말고 투수 중에서는? 투수 나. 투수 나. 대결 있잖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 누구? 그렇지. 잘생기고 좋아해 남자들도. 우리 여자친구들 오늘 누구랑 맞췄어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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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빠랑?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어머니 어머니 어디 계십니까. 나오지 마시고. 나오지 마시고. 계속 찍으시고. 이렇게 가족끼리 함께 야구장에 와서. 얼마나 화목한 모습이 있는가. 우리 주말에 가족과 함께. 나만 오지 말고 가족과 연인과 함께. 친구들도 데리고 와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여자친구는 어떤 선수 제일 좋아요? 박병원 선수. 박병원 선수의 어떤 모습? 우와. 저번에 말로 없는 친구. 근데 대구 내려갔었어요? 네? 변기사님. 티뷰로 봤어요. 티뷰로 봤어요. 티뷰로 봤어요. 박병원 선수 말고 또 좋아하는 투수. 튜수? 투수 중에서는? 무성현 투수. 그러면 이렇게 하자. 우리 남자친구가 조준근 선수한테 싸인 받을게요. 문성현 투수. 문성현 선수한테 싸인 받으세요 멋있어요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 오늘 유니폼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시도 조준호 선수 박수 한 번 해주시고 자 먼저 팬들과 만나기도 하는 오늘 순서로 시상식 여기로 조태령 편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자 먼저 푸즈블루 문성현 선수에게 경영은 이어서 찾아보면 조준호 선수 감사합니다 조태령 단장님에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캐시 캐시 아 좋아요 자 먼저 문성현 선수를 가장 좋아한다는 우리 여자친구 여자친구 푸흥 한 번 해주시고 저도 좋습니다 아니 그냥 푸흥 안해주시면 싫어 그건 싫어 조언을 하는데 그건 싫어 이해해줘 어떻게 해 왜냐하면 소중하니까 문성현 선수 오늘 1승 드디어 축하드립니다 우리 팬분들에게 오늘 처음으로 수현 선수 2012년대라서 올라오셨는데 인사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10승 네 안녕하세요 넥퀸 히어로라지스 문성현입니다 잘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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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현 선수 수현 선수 수현 선수 오늘 등장음악을 바꿨어요 퀸의 들으셨나요? 오늘 등장음악을 바꿔서 새로운 마음으로 수현 선수가 됐습니다 우리 팬들에게 오늘 시즌 각오한 말씀 hill 요 개막하고 여지껏 지금 마음고짐 되게 심하고 좀 잘 안되고 그래가지고 마음고짐 심했는데 오늘 계기로 앞으로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문성현 선수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어 벌써 다 했어? 우리 싸인공에 싸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싸인패 자 우리 조진우 선수는 우리 꼬마 친구에게 좀 부탁드리겠고요 사실 이 친구는 이태근 선수를 좋아합니다 큰일 났어 이제 용기있는 사람 팔은 안 되겠습니까? 네? 팔에다가요? 아 이거 한번 해달라고? 아니 아니 안 해달라고 아 꼬마 한번 안 해달라고? 아 한번만 안 하셨어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게 다 아 좋아 팔에다가 싸인이요? 팔에다 한번 싸인 네 싸인하고 여러가지 하신다 붙였어 붙였어 아 괜찮아요 예 감사합니다 또 안어? 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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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괜찮아 자 우리 두 선수에게 앞으로도 열심히 해달라고 우리 히어로즈 팬 여러분의 사랑의 단계 박수와 함께 보내드리고요 또 들어가서 내일 여기 임하도록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둘 중에 콜마 선택 되겠습니다 고꿈치 한 번 한 번 하고싶게 이제 끝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팬 여러분의 제주도가 네 여성은 게 어땠어요? 되게 재밌었어요 한참에서 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긴 해가 되게 재밌었어요 싸인 받은 거 기분 좋아요? 네 생겼어요 다음에 또 경기 보러 갈거같아 네 데플라 화이팅 한 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 îFP 안녕하 Perfect езде 오늘 싸인 받아서 좋았어요 좋았어요? 좋았어요 좋았어요? 좋았어요 누구 선수 좋아해요? 어떤 선수 좋아해요? 이테크 이테크 오늘 누구 사인 받았어요? 저죠 자, 우리 카메라 보고 한마디 해주세요 앞으로 넥센 넥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응원 많이 하겠다고 이기면 좋겠어요 이기면 좋겠어요? 넥센 화이팅 한 번 해주세요 넥센 화이팅 주먹치고 넥센 화이팅 이사하시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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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큰소리로 이테크는 영어 사랑합니다